1분 자기소개,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요. 나에게만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이 들어왔냐입니다. 누구에게나 하는 공통 질문만 받았다면 1분 자기소개가 그다지 관심을 끄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냥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자기소개,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. 첫 번째로는 면접관에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. 이 꾸며낸 이야기는 이미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고 듣는 사람 또한 눈치채기 쉽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특이한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그 경험이 지나치게 특이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냥 특이한 습관도 괜찮고 특이한 아르바이트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이죠. 오, 제가 저런 걸 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. 꿈보다 해먹이라고 그렇잖아요. 일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잘 해석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긴장하지 않는다입니다. 1분 자기소개는 망쳐도 합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좋은 첫인상을 남기면 의도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죠?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.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? 나만 질문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쉽게 외워질 겁니다. 더듬대지 말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.